큰씨 수추로 이루어져 있다니까 이루어져 있다 구성하다는 무조건 큰씨 수추로 큰씨 수추로 구성되어졌어 이루어져 있어 큰씨 수추로 무슨씨? 큰씨 수추로 숯덩어리가 무슨씨? 큰씨 수추로 이루어져 있어 큰씨 수추로 이루어져 있어 큰씨 수추로 이루어져 있어 구성하다가 뭐라고요? 컨시스트죠 C-O-N-S-I-S-T 컨시스트 이루어져 있다 구성하다 그렇게 바보가 재우지 마시고요 머리 속으로 머리죠 큰씨 수추로 숯모양 정의만 딱 해버리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쳐다보고 있는 장면만 느끼면요 컨시스트로 컨시스트로 컨시스 이루어져 있다 구성하다 컨시스트로 컨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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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져 있다 구성하다 컨시스 컨시스트로 컨시스